오늘 은혜받고 성취를 하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암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물이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쭈어오되 물이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다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누립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평안합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평안하옵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었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한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지난 주일만 부활절이 되어서는 안되고 또 이번 주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예원의 모든 성들께서는 정말 우리의 매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지고 우리의 매일 매시간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24시 동행하는 부활의 산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이 메시지가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과 근심을 이겨내는 부활의 산소망이 되어지고 굳건한 반석과도 같은 든든한 배경이 되어지며 주위에 영적 선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가치있게 여기는 그것보다 나를 더 가치있게 여기셔서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셔서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이 더욱 큰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나에 대한 참 가치 예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참된 회복과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처럼 그 찬송가 488장을 작시하는 영국의 에더드모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인생이 바뀌어졌고 인생의 소망이 생기고 열정이 회복되어져서 10년을 전심전력하여 달려왔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돈과 명예를 이루었고 많은 것을 쌓은 다음에 어느 날 내가 쌓아온 이 모든 것이 나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던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인한 것이었구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배경이나 나의 힘으로 되어지면 무너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든든한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도움이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었구나 라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그 마음속에 오는 이 행복감과 그 만족감, 그 기쁨, 즐거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느끼고 있는 그 감정처럼 그렇다면 이 은혜를, 이 가치를, 이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느낀다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단 한 번만 제대로 드려도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매주일마다 성도님들의 포럼이나 새가족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번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라고 예배를 통해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는 그 성도들의 고백 새가족들의 고백을 볼 때 그걸 깨달은 이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일마다 일어난다면 매일마다 일어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날마다 날마다 부활절을 체험하는 부활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소망과 감격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을 체험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후에 배를 타고 건너와 다시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도착하실 때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위독하여 죽게 되어지자 와서 엎드리며 고쳐달라고 간청을 듣고 함께 가시던 중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이로의 딸 달리다굼 그 기적의 현장 그 메인 이벤트에 삽입되어진 어떤 서브 이벤트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보부에 보면 딱 세 줄 나옵니다 마가보기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이 한 여자의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리고는 자신을 뒤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애워싼 수많은 무리들에게 바로 나 이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 무엇이 무엇이야말로 이 예수님의 능력을 비로소 체험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계기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질 때 모든 혈로의 근원이 마름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 모든 성님들 역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내가 손을 대고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는 부활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입니다 25절 다시 보면 열두 해를 혈로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였던 차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열두 12년 동안을 혈로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혈로증이란 어떤 사전엔 만성 자궁 출혈이다 또는 한 번 하혈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출혈이 계속되어지는 어떠한 부인병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병이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혈로증은 부정한 병이고 그에 따라서 그 혈로증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이 그치고 난 피 흐름이 그치고 난 7일째 되는 날 몸을 깨끗이 씻고요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에게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반드시 속죄죄와 번죄를 드려야만 속죄암을 입고 정하게 되어지는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 여인의 매일매일이 부정한 상태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라는 것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만남 자체를 할 수 없어서 격리되어져야 하는 아주 답답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도 코로나 걸려서 7일간 격리해봤는데 7일째는 좋습니다 7일까지는 14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3주, 4주, 한 달, 1년, 2년을 계속 그렇게 된다? 과연 정말 마냥 좋기만 할까요? 너무 답답하겠죠 그래서 여러 의사에게 다 보여줬답니다 수많은 방법을 다 써봤답니다 그런데 도리어 고생만 하고 제산만 날릴 뿐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점점 더 상태는 악화되어져만 갔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12년을 지내오는 동안 이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절망적인 상태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이 하열이 일어날지 모르니 모든 순간이 항상 예민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여자다 나는 부정하다라는 생각에 완전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에 완전 메어져 버리기 때문에 열등 우울 마음의 병 사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못 만난 건 오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도 사랑하는 친구도 가족도 다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완전 격리 상태 그런 가운데 주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래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런 저주를 받았을까? 저 사람이 저 여자 더러워 더러운 여자야 가까이 가지마 옮는다 너 저주 옮는다 그런 주위 사람의 수근거림이 들리고 들리는 것 같고 볼 때마다 수근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 더 힘든 건 가장 힘든 건 하열이 멈추고 치일 후에 제사를 드리면 정한자가 됐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으니까요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조차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저 단절된 듯한 그 상황 그렇게 가족과 지인과 사회와 하나님 모두에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절망감 속에 소위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한 상태의 천체로 무려 12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12년 전 어느 날부터 이 여인에게 순식간에 자신의 삶에서 평범함이라는 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냥 이 여인도 그저 평범하게 평범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일생을 꿈꿨는데 이 평범한 인생이란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유별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재벌을 꿈꿉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걸 꿈꿉니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게 너무나 어렵고 잘 안 되고 어떤 사람들에겐 이 평범함을 바라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사치 같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잘 안 되어집니까? 우리가 뭐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닐 건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러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영적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뿌리가 뽑힌 채 땅에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보면서 평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앞에 이제 수협시장이 있는데 그 수산시장에 널려있는 생선들 그 수조마다 가득가득 가득 차있는 그 비싼 생선들을 보면서 너무나 자연스럽다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평범하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지금 그 상태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그저 평범한 일상이다 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떠난 모든 인류에게 평범이란 어울리지 않는 진짜 사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모든 관계마저 끊어져 버린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이라라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무기력 전적인 무기력 바짝바짝 말라가고 결국에는 불에 던져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기다림을 알기 때문에 원인 모를 불안과 원인 모를 염려와 원인 모를 두려움 이걸 해결해 보고자 무언가에 붙잡지만 해결 안 되어지고 점점 더 이중해져만 가는 그로 인해 혈류증을 알아온 이 여인처럼 어느 날은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적인 고통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지금 모든 인류가 처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문제의 사건과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다른 것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떠나면서 오게 된 문제이고 죄와 저주 속에 있다 보니 오게 된 문제이고 사탄에게 속으면서 그 안에 매어 살아오다 보니 생겨난 문제이다라고 성경은 진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된 문제와 질병을 치유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에 대해서도 오직 성경만이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소를 만날 때 오직 예수 그리소를 만날 때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며 그 근본이 회복되어진다 바로 12년을 혈루증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 밀러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가버나움에 언젠간 오셔서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바로 그 사람 이곳에서 자신과 같이 부정한 문둥병자를 낳게 하시고 어느 날은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더니 그 중풍병자가 나와서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했던 그 사람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낳게 하였으며 그 외에 수많은 귀신들인자를 낳게 하고 병든자를 고치신 그 예수가 바로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남을 얻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였다라는 것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단순히 일시적인 객기나 어떠한 충동적인 생각으로 그래 한번 만나보자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확신 있는 믿음 속에서 계속 되뇌었다는 그래 내가 예수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댈 수만 있다면 내가 남을 얻고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이 여자는 마음으로 굳게 믿었고 자신에게 안 된다고 하는 그 수많은 상황과 그 모든 한계와 주위 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뒤로하고 그 한계를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참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나를 묶어두고 나를 메어두었던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참된 자유함이 바로 병의 근원이 마르고 나음을 입게 하는 참된 치유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나음을 얻게 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다 건강할지어다라는 말씀으로 나의 몸을 고치셨고 평안히 가라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고치셨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나의 영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자에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과 사회로부터 상처받아오니 여인에게 이제부터 너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함이 이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너의 병에서 놓여졌으니 건강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영을 고치시는 이 완전한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이 치유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그 산 소망으로 인해 얻게 되는 평안 샬롬 에이레네 그 평안을 가지고 가라 영어로는 고 인 피스 평안으로 들어가라 다른 말로는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미 너의 모든 병에서 놓여졌고 너의 사망에서 놓여졌고 너의 두려움에서 놓여졌으니 모든 묶인 것에서 놓여졌으니 평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선들께서는 그리스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참 평안 참 자유 참 소망 참 기쁨을 오늘도 맛보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진 그 순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우리를 묶을 수도 없고 메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 가시는 평안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이 나음을 입은 그 이후에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연 어땠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부정한 병을 앓고 있었으니 그 동네에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다 아는 그 사람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여인이 정하여진 모습으로 나타나고 뭔가 마음과 생각의 짐을 벗어낸 모습으로 지내고 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변한 듯한 뭔가 바뀐 듯한 뭔가 새로워진 듯한 뭔가 살아난 듯한 그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물어봤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난 거냐 어떻게 내 병이 고쳐져 이렇게 정하게 다니게 되었느냐라고 그때 이 여인이 말했겠죠 나는 그저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고 그의 옷을 만지기만 했는데 나머지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고 그런데 또 물었겠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생각을 했느냐 사람의 모든 시선과 그런 수근거림을 뒤로 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겠느냐라고 또 물었겠죠 그때 그 여인은 또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나의 이 12년 된 혈루증이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다른 우리들처럼 그저 궁금증으로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지언정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회당의 장 어마어마한 지위와 영향력의 그 사람이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어주는 그 문제와 위기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구원하여 달라고 간청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답이고 그렇게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래된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임을 오늘 이 시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그 문제가 그 사건이 그 어려움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고 그의 능력을 체험할 하나님의 절호의 시간표임을 이 시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한 장모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사업이 어떠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요즘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어려울 걸 알고 물론 어렵다고 하시죠 근데 이 장모님이 하신 대답이 저에게 너무 큰 어떤 울림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속도로 내 생각을 해왔다면 진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시간 1분 1초가 사업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데요 그 기다린다라는 게 너무나 힘든데요 쪼여오는 그 자금의 압박이 매출의 압박이 그 영업에 대한 압박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저는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시니까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모님께 장모님 진짜 그 고백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안다라고 근데 이 장모님이 진짜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러면서 그때 진짜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분이 정말 랩런트와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하신 증인으로 서도록 세상에 수많은 증인 이미 많으니까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속도로 되어진 증인들이 이미 그의 안팎으로 많으니까 이분이 정말 그 증인으로 서도록 정말 내가 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모님 외에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정말 문제와 사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 믿음으로 있으니 바라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십니다 몸에 암은 물론이고요 암은 너무나 그거 외에도 여러 어려운 육신적인 질병이 있음에도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는 분들 말씀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고 그걸 넘어서서 현장을 더 사모하시는 분들 캠프는 빠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여 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는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어지고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남편과 가정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강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설이나 추석 때마다 가정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눈물 지으세요 너무나 너무나 간절한데 너무나 안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구하고 구하는데 언제 언제냐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 근데 무엇이 응답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 병이 낫는 게 응답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게 은혜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남편이 돌아오고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는 게 은혜 공답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은혜는 나의 문제 해결 이전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내 방법 쓸 수 있고 내 노력할 수 있고 나도 내 방법 내 지식 내 능력 있는데 그거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겠다라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믿음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의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그 증거가 이런 모든 성두님들에게 여러분 모든 성두님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보좌의 축복으로 임할 때 나의 것이 해결되어졌고 그 배경이 임함으로 나에게 이것이 체험되어졌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은혜가 증거가 내 속에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가 있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언제 그 나라가 임합니까? 언제 그 능력을 체험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관이 뚫려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관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를 부를 때 믿음으로 주를 만질 때 응답이 임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혈루증을 알았던 이 여인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겁니다 그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후에 능력이 빠져나갔음을 느끼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물으시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라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라고 반문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연예인이나 인기 스타가 지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고요 한 번 손이라도 좀 만져보려고 손 내밀고 뭐라도 좀 전해줘 보려고 그렇게 애워싸는 것처럼 그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사람의 능력을 내가 얻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누구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믿음으로요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믿음 이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된다라는 절박한 믿음 그저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누구길래 다들 이렇게 호들갑이야 하는 궁금증이나 그런 호기심으로 나와왔던 그 무리가 아니라 나는 이 예수가 아니면 안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 오직의 믿음 집중의 믿음을 가진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장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다른 궁금증과 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섰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 이 평생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 그때 몰려들었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마 이 혈중하는 여인처럼 마음과 육신의 문제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저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나아왔을지언정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도 예수 만나봤는데 별거 없더라 나아짐이 없더라 라고 불신앙하거나 아니면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 병고침을 받았다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행운의 기회는 안 찾아오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든지 그래서 불신앙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불러오지만 신앙은 반대로 계속해서 선순환을 불러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체험함으로 믿음이 점점점점 좋아지고요 늘 불신앙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놓치고 점점 자기 생각에 자기 한계의 틀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찬송가 302장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은데 2절에 왜 너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을 보고는 그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보려고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느냐 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 서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왜 마음이 약해져서 건너갈 생각조차 못하냐 너는 이제 내 언덕을 떠나 저 창파의 배를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라고 어쩌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목신앙, 무릎신앙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성도님만큼은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은혜의 바다 속으로 마음껏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의 그 환상처럼 오직과 집중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 바라고 그때 그저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완전히 잠기게 될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내 삶에 흘러 넘치고 그 흘러 넘친 은혜가 나의 모든 가정과 현장과 만남에 흘러 들어가 모든 것이 살아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번 복사님 말씀하시지만 날마다 삶 오직을 누리는 삶, 오늘의 삶 오늘의 말씀으로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붙잡은 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오늘의 기도로 오늘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오늘의 전도로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393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영혼과 삶과 현장에 임하며 그때의 정말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려서 목회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랩런트를 세우는 3시대의 주역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걸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잘 안 되어집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한 문장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나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문장 딱 붙잡고 한 줄 기도문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그 반석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작은 실천 한 가지 이러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성삼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세팅되어져서 3시대 살릴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깁니까? 하나님 393 아시죠? 우리가 뭔가 많은 기도를 해야만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뭔가 많은 집중을 해야만 할 것 같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능력을 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구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것보다 우선하여 행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오 보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혈류증을 앓은 여인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라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희망을 얻게 되어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안에 해답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고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믿으면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 10장 14절 말씀처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는 것처럼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전해줘야만 듣게 되어지고 들어야만 믿음으로 나아오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구원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만큼은 오늘부터 작은 전도의 실천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 말씀을 보내셔도 돼요 어떤 성경 나와있는 이미지 보내셔도 됩니다 예배 링크 전달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오래 연락이 안된 사람에게는 그냥 잘 지내냐 연락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아무리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약속 잡으셔도 됩니다 만나서 그냥 대화하셔도 돼요 말씀을 보내든 이미지를 보내든 뭘 보내든 뭘 보내든 전도에 대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보내시고 가지고 만나시고 가지고 연락하시라는 거죠 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 사람에게 성삼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보호제 축복이 저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저 사람이 살아나 삼시대 살릴 주력으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어쩔 땐 시간표가 되면 영전 시간표가 되어지면 초청 어떤 새가죽은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쭤보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더라 그러다가 예전에 한번 와봤는데 이번에야 마음이 생겨서 등록하게 되었다 어떤 분은 가족이 계속해서 교회 예배 영상을 링크로 보내줬는데 그때마다 듣던 중에 시간 될 때마다 듣던 중에 어느 날 아 내가 이 안에 오면 살아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 기도했던 부활절 뮤지컬 때 오신 분이 등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 다음에 특별히 5월 7일 날 있을 가족사랑, 이웃사랑, 예원 음악회 두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 얻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모든 장소,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를 만나게 되어지는 237 플랫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가정과 현장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가 그리스심을 증거하는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다가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